쿠피트 위즈바크 봄똥가자 답은 봄똥이다 햄 앞 Bagu 나 아마도 노랗어여 듣고 다시 봐 뜬 뜬 뜬 뜬 돈을 얼마고 벌었네 원고집 rid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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행군 나왔으면은 돈 많이 버는건데 별거 아니네 나왔네 봄똥 까비 까비야 깝숑 까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개통 나 딸부 콩콩과 함께라면 마코코도 두렵지 않다. 사실 두렵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개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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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력 마이더스 1 어장 뭐야 저거 아니 아니 밧덧밧더 적응이 안되네 뭐 2단계 다이체? 마 코코는 저설이다. 마 코코는 저설이다. 공격이 너무 느린가 아우 딛을 뻔했네 몸통 던지면 적 전체 마이너스 1댐 큰 거 온다 올려 안돼 1대 2대 3대 4대 그래도 뭐 환자 하나로 끝나겠네 일환자 미카미카미카미카미카미카 미카볼려면 이리로 갈까 아 근데 그렇게까지 미카를 뽑아야 될까 부적이나 찾아보자 짐쎄 펄팽이 못 맞는 거 아쉽다 두리안 어땠슴 봄봄 밤밤 에이 망할 놈들 꼼꼼이나 벌어 뽐이나 서먹어 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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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역으로 두 마리 잡고 위에 꺼는 쓰레기로 잡고 띠리디리디리디리디리디리디리디리 헐팽이 몸통 복사하러 갈까? 너블랜 너블봄통 너블봄통 흠 흠 흠 흠 흠 노부적 달아줄만한 애가 없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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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봄버맨 콜라 전투 시작할 때 던지는게 안되게 패치를 해야겠죠 아마? 하하 앞으로는 왜 이래. わぁ, 쓰레기가 도바다. 은행 은행에 바르는 게 훨씬 나아갔겠다 봄봄봄통? 뭔가 이상한데 뭔가 잘못됐다 봄봄봄 엉크 돼지 잡는 것도 힘들겠다 어어 지금 죽이기 좀 그렇네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뭐 먹어야겠지 뭐 먹어야겠지 뭐 먹어야겠지 뭐 먹어야겠지 뭐 먹어야겠지 그냥 깊이 없어졌다 그는 뭐 먹어야겠지 그는 한 장면이 없었으면 이 정도라 이거 지금 이 정도면이 없었다 보니깐 그는 한 장면이 없어졌어 뭐 이 정도면은 뭐 그가 봤는데 그가 오블립 쓰레기로 엉덩이 갭 때리면 못 빨아먹을 수 있어 정규맷 되지 아 밑에꺼 때려 알겠지 이거이거이거이거 아 뭐함 망개미네 이거 곰통 써야 위즈바 아예 빙결이구나 빙결이기 전에 그냥 죽었네 곰통 써야 위즈바 아예 빙결이구나 곰통 써야 위즈바 아예 빙결이구나 무릎 돈 많으니까 위로가야겠다 근데 지금 필요한거는 왕관인데 왕관은 못산네 빙크 종지기 빙크 종지기 빙크 종지기 이게 버그때메 안나왔다던 그 부족이네 아니 부족이름이 어떻게 쓰레기 부족 빙크 종지기 예스다 왕관이 이렇게 안 떴냐 거지네 네 재발용 달려있어서 아 그래도 그래도 경로가 낫겠다 봄 더 많이 부여하니까 결과적으로 경로가 낫다 어 필드 전개 못해서 개손해하냐 자막 설계하냐 자막에서 사용하시네요 자막에서 사용하시네요 2딜 정도는 맞아도 되겠지 2딜 정도는 맞아도 되겠지 2딜 정도는 맞아도 되겠지 이 정도면 원턴킬 안되나 0...0펀킬 왕권 누가 들고 있지 왕관 3개밖에 없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2개 안되네 이거는 뭐 안돼도 괜찮아 바로 허전 만들어버리네 노 아니 이럴수가 킬링머신 플링커 아니 근데 플링커 혼자서 한 라인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? 아 한 라인 다는 안되겠다 그래도 앞에 90다리는 바로 딸 수 있겠는데 위드 버크 위드 버크 유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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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